이번 사연은 술 문제를 일으키며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적반하장을 하던 남편의 버릇을 고쳐가고 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적반하장하는 인간은 쓰레기 처리가 답인 것 같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올려보라고 해서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보시고 댓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저녁때 친구들을 만나고 일찍 온다고 했어요. 9시 반쯤 전화했더니 11시 전에는 출발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출발했는지 궁금해서 11시 15분쯤 전화하니 11시 반에 출발한다고 하더니 결국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오늘 술맛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다면서 씻지도 않고 저를 안고 뽀뽀를 하려고 해서 빨리 씻고 잠이나 자라고 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예쁜 말투로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화나고 짜증 섞인 말투였겠죠. 그런데 남편이 또 안으려고 하길래 씻지 않고 뭐하냐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자겠다며 옷을 입더라고요. 이 밤중에 어딜 가냐고 하면서 못 나가게 뜯어 말렸습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독박 육아에 공황장애로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남편이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서 함부로 안으려고 하니 더 열폭한 거였고요. 남편은 육아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냐며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복직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예민해요. 산후조리원에서도 우리 아이가 제일 많이 울었고 제일 달래기 힘든 아이였어요. 조리원 퇴소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남편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과음을 하고 집에 늦게 왔고 아기가 어릴 때는 주말에도 가끔 출근을 해서 제가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이제 우리 아이가 좀 커서 사회로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남편은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다니니 제가 회사일에 살림 아이까지 챙겨야 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회사 다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목소리가 커졌고 이 밤에 아랫집에 다 들리겠다 싶어서 우리 그만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샤워하고 오더니 뭐가 그렇게 힘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11시쯤 들어온다더니 12시 넘어서 술이 만취돼서 들어온 게 제일 화가 났다. 그리고 지금은 서로 진정되지 않은 상태이니 더 이야기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으니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럼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인터넷에 글을 올려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글을 올리는 거예요. 저희 집은 남편의 음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술자리에 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신고를 한 적이 있었고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긴 적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남편이 대학생일 때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잔 적도 있었다고 하니 말 다 했죠. 남편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시니 매번 술 문제로 싸웠고 남편이 사람 만나는 횟수도 줄여보고 집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작심삼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이 약한데도 계속 마시고 다니니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서 좋은 말로 다독여봤는데 그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술 마시고 싸운 뒤에 다음날 오전에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남편이 올해는 술을 아예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조금 지키는가 싶더니 결국 다시 마시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사회생활 하려면 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양치기 소년 같은 남편을 믿지 못하겠어요. 남편은 제가 너무 심하게 반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부인이라면 술로 스트레스 푸는 남편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것 같다고 합니다. 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희 남편 어떤가요? 집에 마사지기 하나씩들 다들 있으시죠? 너무 좋은 저주파 마사지기 호미투를 일신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할인특가 39만 9천원에 초특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 어깨, 무릎, 허리 등에 갖다 대면 아픈 곳을 호미투가 찾아서 확실하게 낮게 해드리고 피부 미용까지 책임집니다. 저 피부톤 밝아진 거 보이시죠? 너무 좋네요. 1단에서 99단까지 강도 조절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악세사리로 신체부유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관절통증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께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일신사 시청자들에게만 드리는 초특가 혜택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화주세요. 후기입니다.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네요. 댓글을 통해 남편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 긴 글을 읽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남편은 저와 사귀던 시절에는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도 술 마시는 거 좋아해서 같이 마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술을 조절해서 마십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회사 일로 과로를 많이 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남편은 술이 꽐라가 되어 집에 겨우 찾아와서 정말 난감한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전날 일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말로만 미안하다고 이제 술 줄일게 라고 했고 편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 있자니 제가 남편의 술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것에 비하면 어제 일이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의 뻔뻔한 사과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진짜 미안한 것 같지도 않았고 제 마음도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과음이 습관이 되고 매일 자정에서 새벽 3시에 귀가하는 일도 많아졌어요. 과로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은 스트레스 받았겠지만 저는 말도 안 통하는 어린아이를 보는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기에 남편과 몇 마디라도 나누고 싶어서 남편을 기다렸고 과음하는 날에는 남편이 집에 무사히 돌아오는 모습을 봐야 하기 때문에 남편을 기다렸어요. 아이는 왜 그렇게도 예민한지 잠이 올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1시간 이상을 울었어요. 아이를 옆에 눕히고 자장가와 동요를 불러주면서 잠들기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은 100분간 자장가를 불러준 적도 있었어요. 아이는 잠이 들어도 3시간에 한 번씩 갑자기 깨서 30분 이상을 자지러지게 울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하산통인지 야재증인지 몰라도 우리 아이가 많이 울어서 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저는 아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우니 당연히 통잠을 잔 적이 없었고 낮에도 퀭하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아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살림도 해야 하는데 육아 스트레스와 과음하는 남편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도 한 번씩 출근을 했는데 과음하고 온 날 밤에는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사람을 못 살게 울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깨서 울어서 다시 재우려고 옷방에 들어가서 다시 재우곤 했습니다. 아이는 남편만 보면 더 울었어요. 남편과 같이 있는 날이 더 힘들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터치하면 아주 악을 쓰고 울어서 코로나 때문에 3살까지는 어린이집에도 못 보냈어요. 아이가 두돌이 될 때까지 아이와 하루 분리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시술을 받아야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운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하루 일찍 퇴원해서 아이를 돌봤답니다. 저는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는 팔자인가 했네요. 아이는 지금도 제 껌딱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제 옆에 늘 아이가 붙어있고 지금도 분리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는 최고조였고 늘 피곤했어요.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 술 먹고 필름이 끊기니 술로 인한 사고가 나거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초조함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아기에게도 예민하고 사납게 반응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믿고 살았던 이유는 남편의 직업상 회식이 잦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영업에 유리하다는 점 남편이 술 마시려고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견디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18개월쯤 돼서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무너지고 만 거죠.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다니면서 남편도 노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말에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술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본인도 놀랄만한 역대급 사건이 있었지만 남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가정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것 같아 말하지 않았고 제 스스로가 가정을 놓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남편이 너무한다고 욕을 많이 쓰셨던데 남편은 그 댓글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았겠죠. 남편은 5년간 술 문제로 와이프가 힘들어하는데 금주하겠다는 약속을 며칠도 지키지 못하니 저는 남편의 이런 태도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은 금주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건 남편이 아니라 싸우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행동하더군요. 남편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고 하고 저는 지난 일들을 꺼내서 이야기하니 남편은 왜 지난 이야기를 들쳐내냐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나도 아이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고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는데 왜 예전 일까지 더해서 혼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올해는 필름이 끊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가계부에 필름이 끊긴 날을 표시해놨겠어요. 올해도 남편이 사람 같지 않게 술 취한 적 여러 번 됩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그만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발작이 또 왔습니다. 얼마나 내려놓아야 남편의 술 문제를 근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남편은 제게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된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댓글을 보고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길래 너는 네 생각만 하냐? 너는 주 2, 3회 차정에 들어오는데 나더러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일을 하라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시댁에서 아이를 찾아오라는 거 아니냐? 왜 당신 패턴은 바뀌지 않냐고 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술이 더 좋다고 말해라. 앞으로 당신이 술 안 마시고 일찍 들어오는 날에 내가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아이가 아빠를 안 좋아해서 어색해서 같이 못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언제까지 네 한 몸만 생각할 거냐? 아이의 마음을 얻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 아이랑 재미있게 놀아주고 놀이터도 가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봐줘야 나도 숨 좀 쉬고 살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술을 많이 먹다 보면 나중에 알코올성 치매가 온다. 그때는 어떻게 살려고 하냐? 지인들 보면 술 안 마셔도 사회생활 잘만 하던데 이제 핑계 좀 그만되라.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달간의 시간을 주고 당신을 지켜볼 거다. 예전 패턴과 바뀌는 게 없으면 나는 당신이랑 못 산다. 우리 갈라서 자. 뭐 했어요? 남편은 이혼할 수도 있다는 제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보건소에서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이와 공원에서 공놀이도 하고 함께 체험 수업도 가기로 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밖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혼자 시간을 갔던지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바뀌는지 우리 아이도 아빠와 라포 형성이 잘 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책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쓰니님이 인내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본인 잘못을 외면하고 적반하장하는 인간은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